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직접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보석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시면 편리한 시간에 적립돼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에서 기원한 다이너사워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특이하게도 피출이 많이 바깥 표면에 나와있기 때문에 파충류 또는 포유류, 아마 고래의 새끼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 눈의 모습, 고래의 눈의 모습이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죠. 아주 애절한 그런 눈동자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특이하죠? 아주 특이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파충류나 포유류라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바깥에 있는 광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커팅을 하고 나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에 이렇게 피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조직, 스킨의 어떤 그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뼈 성분이 칼륨하고 칼슘이 일부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희꺼무르한 게 남아있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무게가 좀 나가는데요. 자,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이 부분은 이빨, 입 쪽이고요. 파충류가 공룡의 입 또는 고래의 입. 그 다음 여기는 이빨이 보이네. 이쪽 부분은 이빨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빨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걸 보고 나는 이게 고래가 아니라 파충류, 공룡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무게를 한번 볼게요. 무게는 블루 다이아몬드 치고는요. 491g이니까 5를 곱하면 2455kB 정도 되겠네요. 2455kB. 자, 2455kB의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조명을 보면 조명이 좀 아쉬워요. 이거는 반투명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것은 또 아니에요. 반투명보다 조금 못 되는 거였죠. 반투명을 넘어갔다면 이거는 커팅을 해놓은 것이라면 진짜 이뻤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해도 커팅을 하면 점점점점 투명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조금 태양이나 이런 데 그대로 놔두면 투과율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점점점 더 투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투명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투명이 될 수 있는 과정이 거칠 수 있어요. 아주 질이 좋은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파이로 가지고 갈아볼게요. 사파이로 갈았을 때 아예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광택에 의해서 밀리니까 여기 검도 안 가요. 굉장히 좋은 거죠. 야문 거네요. 아예 그냥 밀려요. 밀려. 방을 너무 냈는데 여기에 갈리고 상파이로 갈리고 여기는 그대로 남고 밀립니다. 밀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래서 경도는 뭐 기본 나오네요. 이 땅에 다이몬도 나오겠죠. 자 사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오, 두 단계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눈에도 눈 주변에 한번 해볼게요. 네, 눈도 올라가고요. 머리 헤드도 헤드도 한번 볼게요. 네, 헤드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 뒤쪽도 좋습니다. 뒤도 많이 올라가니, 뒤는. 그 다음에 이쪽도 좋습니다. 여러 부분에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좋습니다. 다 갔을 때 다이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좋습니다. 통과하고 경도 기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파이로는 사파이보다 얘가 훨씬 높네요. 경도가 확실히 높고 기본 SIC 실피축구조를 갖고 있고 또 모습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이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투과도 투명도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이 물질 불순물이 핏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리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지만 얘는 가만 놔두면 날수록 투명도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좀 고열의 조명에 조명을 그러니까 조명에 조명에 빛을 좀 더 LED 빛을 좀 더 강력한 걸 가지고 가만 쏘면서 그대로 놔두면 안쪽까지 서서 이거 들어가면서 안쪽이 태워지면서 아마 투명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이런 것은 참 드문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구가치가 높습니다. 자, 이거는 환정판매이고요. 상당히 가치가 높은 연구가치도 높고 소장가치가 높은 희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너쇼 블루 그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크 블루 그레이 블루 다이아몬드죠. 다이너쇼 블루 다이아몬드 2455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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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쇼 블루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다이너쇼 블루 다이아몬드 2455캐럿 다이너쇼 블루 protecting 다이너쇼 블루